코오롱 글로벌 BMW 본부 코오롱 모터스가 BMW 7시리즈와 함께하는 에스카다 2016 가을-벼울 컬렉션 VIP 패션쇼를 진행했어요! 트렌디한 패션쇼와 함께 BMW 7시리를 체험한 특별한 시간!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고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길 바랄게요! 코오롱 인더스트리 제정부문 구미공장이 8월 생일을 맞은 임직원들의 축하 파티가 진행됐어요! 케이크와 함께 정선 가득 미역국으로 마음을 나눈 것은 물론 공장장님의 경주 명물빵 선물까지! 완전 감동이에요!